자 신성통상에 대한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일단 먼저 의류업황 호조 의류업계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으로 살펴보자 라는 의미에서 크리스 FNC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자 옷도 좋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개를 같이 하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크리스 FNC와 오스템 임플란트 신성통상에 대한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대한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의류업체와 임플란트 업체가 하나씩 왔습니다. 신성통상에 대한주로 재밌는데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한주부터 좀 볼까요? 크리스 FNC. 네 의류로 시작해서 의류로 마감을 지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군요. 네. 버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크리스 FNC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대세가 골프인 만큼. 그렇죠. 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죠? 크리스 FNC. 네. 한 5월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 뒤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잘 가고 있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네. 잘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셨군요. 네. 골프 의류 시장이 세계 1위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요? 네.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럼요. 골프할 때 옷도 엄청 신경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렇죠. 많이 갖고 계시죠? 앵커님도. 저는 골프 안 줍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넘어가네요. 네. 얘기해 주시죠. 골프 의류 쪽에서 라인업이 강화되는 부분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로열티 쪽으로 계약을 한 게 파리 게이츠 핀. 거기다가 세인트 앤드류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체 브랜드가 팬텀 마스터번이라고 합니다. 자체 브랜드가 더 잘 나가게 되면 오히려 수익성은 더 좋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재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재고 자산 계속 회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로 인해서 현금 활동에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으로 FCF가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실적이 앞으로 좋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올해 전반적으로는 매출 자체가 한 18% 정도 뛰면서 3400억대. 영업익은 640억 정도로 3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가 올해 선행 PR로 보게 되면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골프 의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덜 받았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래 FNF도 좋아하는데 지금은 모멘텀은 이쪽으로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배당도 한 2% 정도 수준으로 준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쪽에서. 지금은 2분기 발표할 실적이 가이드라인보다 좀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아마 직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의류업체로 연결을 해서 대한주로 크리스 FNC를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저한테도 골프를 치자, 너도 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제 주변 지인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골프가 진짜 대세는 대세인가 봅니다. 길건의 FNC 골프 열심히 치시잖아요. 크리스 FNC 골프장에서 잘 많이 보이나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 50대가 넘어가다 보면 파리 게이츠랑 마스터반이 사실은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골프장에 가는 돈보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 웨어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갈 때마다 다른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류 자체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는데 플러스 알파로 골프전도 한번 저는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연습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골프가 이슈가 더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층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연습장을 가지는 않습니다. 골프존을 가서 거기서 놀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매출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른 것보다 골프존에서 GDR이라고 있어요. 골프존 아카데미, 레슨을 GDR이라는 걸로 하는데 사실은 적자폭이 조금 컸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흑자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많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의류랑 플러스 알파로 골프존 정도를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프존까지 길건FC께서 추가로 한 스푼 더 얹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길건FC님의 대안주를 소개해 주셔야죠. 골프전도 열심히 소개해 주셨는데 오스템 인플람트입니다. 왜 갑자기 쌩뚱맞게 오스템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저희가 경기가 회복되는 기대감들이 자꾸 나오면서 사실 의류주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면 사실은 인플란트도 많이 팔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인플란트를 한다고 하면 고가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어느 정도 넉넉할 때 결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이 그래도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했잖아요. 코로나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매출이 가장 먼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 그래도 한 30% 가까운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국 매출입니다. 고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중국 외에도 러시아나 터키, 그러니까 기타 지역들이 지금 매출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국 매출도 살아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임플란트가 과거에 비해서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프리미엄 브랜드를 미국에서 런칭한 게 있습니다. 하이오센이라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중국향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스테인플란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임플란트도 하고 치과용 기자재도 하고 영역도 하고 하는데 어찌 됐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플란트예요. 78% 정도 되는데 이 임플란트 매출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영업이익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 실적이 한 1,2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플러스알파로 최근 들어서 국내 임플란트 업계의 3위 사업자인 디오가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M&A 같은 경우에 대한 테마적인 것도 플러스알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은 M&A에 욕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디오도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있고 한스 바이오매드, 대표님 이거 한스 바이오매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과 M&A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단단한 기업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래도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를 김건우 FC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올랐습니다. 많이 오래다 보니까 여기서 따라가기에는 실적 뚜껑 좀 열어봐야 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찾자. 많이 올라왔네요.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덴티스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덴티스요? 네, 이 회사는 치과용 LED 조명하는 회사고요. 치과의 공포죠. 그 환한 빛 쫙 들어오면 그거를 좀 더 편안하게 바꾼다고 홈페이지에서는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3D 프린팅 관련된 쪽도 있고 하반기에 기대되는 게 투명 교정기라고 합니다. 이쪽에 대한 매출이 커지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더 높은데 실적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스템보다는 저평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대안주의 대안주를 가지고 오시니까 이게 한 단계 더 진화되네요. 제가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 좀 가격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격이 사실은 계속 최고가, 최고가, 최고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최고가를 계속 경신을 한다는 거는 뚜껑이 없다는 거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정은 조금 돼야 돼서. 저는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도 한 11만 5천 원대 한 번 진입해 보시는 게 저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한 14만 원대 1차로 잡고 있고. 만약에 M&A 이슈가 있다고 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0만 5천 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우스템 임플란트 신고가 행진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약간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해서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잡고 가자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크리스 FNC도 다시 한 번 가격 제시해 주시죠. 네, 어제 시장이 흔들리는데 혼자 종가가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쫓아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3만 9천 원대 초반 정도까지 보면서 눌림목대 대응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때 넘어가는 4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전절가는 3만 5천 5백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크리스 FNC와 우스템 임플란트로 신성통상의 대안주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의리 업황 호조의 크리스 FNC 그리고 실적에 증가하는 실적 탄탄한 종목 우스템 임플란트를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 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호 FC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